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어떻게 24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답을 주셔야지. 어떻게 24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라고요?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24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마스크 썼다고 지금 그냥 막 얘기하시네 24시 복음 누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4시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24시 우리 생각,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24시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습니다. 24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 복음 누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뵙는 것 좋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정 19장 20절에서 21절 나의 미션 로마 보그마 여기서 로마 보그마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237 치유 서밋은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이 부분들 나의 로마 보그마는 무엇인가 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서론의 좀 무거운 부분인데 무거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정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이란 말은 나의 삶을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 그 다음에 이 보금의 은혜 보금을 증언하는 것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이 문제는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하잖아요 전도자의 삶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분명하죠 세계보금아 보금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 당연히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권사님 뭐가 문제일까요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해요 여러분 지금 잘 달려오셨어요 앞으로도 잘 달려갈 거예요 사명 분명해요 분명해 사명 보금의 은혜 보금을 증언하는 것 문제는 저부터도 얘기 안 돼요 생명을 드린다 죽을 가혹을 한다 바울은 이 본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되게 가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생명 죽음까지가 안 됩니다 메시지 중에 주일 메시지 중에 우리 여기 이제 암환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도 되겠죠 메시지 중에 주일 메시지 중에 여러분 환자 중에 지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환자 중에 지금 밥 한 숟갈 떠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환자 중에 지금 바깥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환자 중에 이 쓸쓸한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거 구경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소원은 물 한 번 제대로 삼키고 밥 한 번 제대로 김치에다가 밥 말아 먹고 이들의 소원은 이 가을 날 낙엽 떨어지는 곳에 가서 여러분처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덕담 나누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묵직한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은 6개월 후에 죽습니다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죽는데 6개월 후에 엄청 죽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6개월 후에 괜찮습니다 당신 나와가지고 생명에 지장 없고 당신 평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만약에 연장시켜준다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럼 뭘 못하겠어요 영적으로 시달렸다 우울증이 왔다 공황장애 왔다 불안장애 왔다 하루를 제대로 여러분 24시 감상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루가 편안하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가서 보금전하세요 가서 교회 사회에 가서 할 거 안 할 거 같아요 생명 연장시켜주는데 여러분은 별로 감각이 없네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래서 위치에 있어볼래요? 그런 분들에게 바오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 분명히 사형은 선고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간다 할 때 무기전형이다 사형이다 그런데 법에서 그게 무기전형이 아니고 사형이 아니고 형을 감회해 줄 뿐만 아니라 속방 지켜준다 평생 나라를 위해서 매일 가가지고 그냥 뭐 근로사업 그냥 막 청소하고 일하라고 해도 정말 즐겁게 할걸요? 죽는데 산다 하유 바오른은 어느 정도 발견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 주의에서 게 받은 사명 보금 증거하는 것 이걸 위해 생명을 드린다 할 정도로 보금의 가치 보금의 누림 전두에 대한 중요한 체험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이게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금은 전할 수 있는데 죽음을 가구와 가서 보금 전하라면 저희 2층에 있는 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할 정도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을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보금 안에 있기 때문에 24시 보금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보금 전하를 그럼 여기는 걸림돌도 없습니다 거치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생명까지 드린다 생명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면 아이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보금 전하는 데 여기에서 우리가 딜레마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보금 전하는 일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두렵지 않을 정도로 이 보금의 가치 보금의 누림 전도에 대한 분명한 미션이 발견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의 미션이 뭔가 이 로마 보금은 뭔가 여러분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하시면서 잠깐 메시지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에서 이 부분들 중요합니다 안 꺾어본 분들은 몰라요 그 자리에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며칠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다가 정말 기력이 새한 상태에서 그 감기 독감이 나와가지고 밥이 먹힐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처럼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 속에 죽음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가 나오면 보금 증거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쉽지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오늘 사도행정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에베스 교회 3년 6개월 내지는 이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같으면 거기에 그냥 뭐 자만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텐데 바울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바울의 여러분 자세 보세요 영적 자세 아니 에베스 교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거기를 거절하고 예루살렘에서 포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체포돼서 죽을 줄 모르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거쳐서 로마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미션이 분명한 거죠 바울은 미션을 말하면 단순히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 거라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아요 바울은 또다시 현장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보금 증거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다는 거죠 이쯤 됐어 저번에 보니까 요번 주 하요일날 보니까 어느 지역에 캠프에 권사님 77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늘 오셔요 오시는데 73세 되면 뭐 이제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오셨는데 자꾸 뭐 누굴 만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메시지 하고 하요일날 갔는데 86세 되시는 분인데요 영락교에 다니셨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교회 못 나갔죠 근데 권사님이 이제 우리 77세 되는 권사님이 이분을 2년 동안 양육을 했대요 기존의 권사님이신데 근데 남편이 이제 젊었을 때 아마 바람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평생 가가지고 지금 본인은 86세고 남편은 90세인데 그게 울분이 올라올 때마다 남편을 이렇게 남자들 아무도 없으니까 다 여자분들이니까 하 참 조심해야겠어요 전영수도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이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끔씩 이제 이게 막 우분이 막 그 젊었을 때 바람피웠던 거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거죠 결국은 또 내쫓고 내쫓고 남편 되는 분은 또 연금이 나오시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따로 사시는데 참 인상 좋으셔요 권사님이 너무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권사님이니까 그 상처 때문에 이제 복음을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쉽지 않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10절 우리가 원수였다 하나님과 당신은 그 분이 왼수잖아요 원수가 아니고 왼수잖아 우린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아멘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얘기하려는 게 그분에게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77세의 권사님이 그분 이제 계속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면 다시 설명하고 하는데 기계 잘 안 들리시니까 했는데 65년생 되시는 분들 이렇게 캠프 안에 보시고 왔더라고요 여자분인데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기존 교회 한 3년 다니든 안 다니든데 어제대로 오셔가지고 같이 했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복음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직분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이 하나님이 된 도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역사에 하나님의 응답에 도치되어 있지 않고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왜 로마를 봐야 되는데 그랬을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속지도 말라 바울은요 두 번째를 보면 이 바울의 중심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늘 어디 가고 싶잖아요 아 안 그렇구나 자 바울은 보니까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형제들아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미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혀졌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근데 15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세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이미 세워지는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헬라이든 야만이든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내가 다 빚진 잔데 너희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너희를 양려하고 싶다 이 부분은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야만이든 뭐 헬라이든 이방인이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이든 로마 사람 말하거든요 연약한 성도 또 이방인들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이는 로마잖아요 야만인은 이방인들 지혜인자는 유대인들 어리석은자는 무지 쾌락에 빠진 사람들 여러 등등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쉽게 하면 정확한 복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권사님 정확한 복음이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보듭했던 분 같은데 정확한 복음은 예수 그리석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우리 체질은 안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 복음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다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의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그리석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여기단 복음입니다 여기는 행위도 노력도 관계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그래서 바울은 바울 마음속에는 너에게 가고 싶다 다시 말하면 237 치유 서밋 저는 캠프를 주로 태국 동남아시아에 많이 갔거든요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캠프 갔던 분들 가고 싶다 가서 너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24시 누릴 수 있는 복음을 24시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24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만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결박되는 것만큼 그리석의 평안이 우리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만큼 24시가 되어지는 만큼 감사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영적 자세는 예루살렘의 엄청난 사도행연 19장 20장에 보세요 엄청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또다시 자기가 가야 될 미션을 향해서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왜냐면 여기가 세계복음화 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 생명 들이면 거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섰다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죽음을 넘어섰다 아휴 내가 살았는데 내가 평생 헤매다가 여기 치유 그래서 영적으로 헤매다가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막 가만히 놔둬야 돼요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무속하다 돌아왔다 영적으로 시달리다 돌아왔다 막 헤매다가 돌아왔는데 막 기뻐가지고 막 뛰면서 전도하러 다닌 분 있지 이거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아무 기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있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기쁨 그 감격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중에서도 저같이 교육자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현장의 은혜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자유거든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 바울 속에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둘 것이 뭐냐면 바울은 이 부분 속에 자 이 부분 속에 바울은 로마도 부하하리라 이들에게 정확한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둘 것이 뭐냐면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똑같은 부분이 이건 부하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 증언 증거하는 거죠 증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증언이란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증언이냐면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두 아들을 죽인 장본인을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원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평생 이 부분에 난 한이 있을 텐데 이걸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손양호 목사님은 이 복음의 사랑에 대한 어떤 깊이가 체험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지역에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는 것은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가 불신앙이 있고 체질이 있을 수 있지만 1년 가도 2년 가도 10년 가도 지역에 있는 식구들에 대한 용서가 안 되어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됐든지 이 복음의 이 사랑이 호욕이 안 됐든지 이게 다 용서가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은 이념도 사상도 지역도 인정도 다 사실은 초월해야 됩니다 나 이해 못하는 단어가 없어요 원수였다는데 원수 원수에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했다니까 복음이 이해될 만큼 다시는 다른 복음에 다 이해가 되겠죠 수용이 되겠죠 왜 아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사실 수용이 되는 거겠지 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로마에 대해 이 교회에게 전하고자 싶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최고의 해방이거든요 운명에서 뒤에 가면 롯데캐슬 제가 롯데캐슬 뒤쪽에 있거든요 롯데캐슬이 괜찮잖아요 뒤에 보면 폐지죽는 할머니가 계세요 우리 지역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분이 72인데 딸이 서울대 나오고 아들도 괜찮은데 아들은 직장 다니는데 조혼병인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 아파트 여기 하나 아파트에서 사러 하나 아파트에서 사면 비싸요 하나 아파트가 비싸요 여기 하나 아파트에 사는데 폐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5년 전부터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 하나 아파트에 이분이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폐지를 줍고 계셔요 하나 아파트에 있는데 저는 아파트도 없는데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심매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폐지 줍고 계셔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분이 그런데 아들한테 여러분 그분은 암이 드시니까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들이 엄마를 자꾸 때리고 팽인다는 거예요 아들이 좋은 병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일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래서 제가 혹시 한번 보금을 전하시라고 아는 척 몇 번 하다가 한 번은 폐지 주고 계시니까 여기 부민병원까지 오셔요 여기 폐지 줍는 데다가 파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다음 주 목요일날 올 테니까 한 10분에서 한 30분 시간만 내달라 커피 한 잔 하자 싫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놓고 그 다음 주에서 만났어요 보금을 쭉 설명했어 설명하는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관상을 보니까 목사님은 많이 가면 갈수록 더 멋있어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외려될 뻔했어 반성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쭉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더니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오픈해인가 봐 남편 만난 남편이 그렇게 못살기 오랬던가 봐 젊었을 때 그래서 아들이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남편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불신한 상태에 쭉 설명을 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이분이 지나가요 우리 집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보금을 잘하는데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자기 운명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못 바꾼대요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정말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겠네 다 하시는 분들이구나 근데 이제 집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한 번 병원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딱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이분에게 72살 되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할머니 죄송한데 할머니는 내린 곳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무속인이 와서 얘기한 거죠 또 다른 사람이 한 번 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밑과 밑과 밑을 떠나서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해지지 않고 영생을 얻었나니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체험할 수 없지만 자기가 체험한 그 무엇인가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어 주실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뭐가 감옥이 두렵겠어요 핍박이 두렵겠어요 뭐 복음 전하는 게 두렵겠어요 비 오는 게 두렵겠어요 추운 게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그죠? 죽음에서 해방되면 신나서 다니겠다 신나서 다니겠다 신나서 다니겠다 신나서 신나서 다니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체질이 남아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쓴뿌리 창식이 3장 운명이 끊임없이 오니까 괜찮다 환란이나 기균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는 완전한데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네가 믿는 순간 그 축복을 주어졌지만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주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보장된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 말씀처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목상 안 했는데 전에 사역했던 분들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남정신 권상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에 있었던 교구 가끔 우리 교구가 그래요 목사님은 여기 와 있는데 왜 다른 전에 있었던 분들 얘기하냐고 얘 내 맘이지 내가 좋은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입니까? 저는 그냥 부교육자로 담임 여기서 섬기는 것뿐이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아예 안전지 제가 어디 있습니까? 멤버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전에 있었던 분들이 쭉 바울은 정확한 로드맥 로마서 16장 1권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력자로 그럼 지역의 전사님과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가요 같은 중년 인생의 로드맥을 창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참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문제야 이 문제가 뭐냐 할 때 내가 문제지 뭐 우리 자신이 문제야 이거는 100%입니다 100% 몇%라고요? 100%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시장 가보세요 아무것도 벗기 싫어요 여기죠 그래 안 그래요 의정부에서 오셨네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오신다니까 의정부에서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에 같이 지역에 지구에 통해서 전도하라고 했더니 전도 그렇게 안 하려고 요즘 바뀌었네 의정부에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안 오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지구에 하라고 안 하더니만 10년이 지나서는 지구에 하고 계시네 근데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자신이 우리 자신이 되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프면 시장에 가면 다 먹고 싶어 배가 부르면 시장에 가서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다 아는 부분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하고 사도행전 27장 24절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바울에 있어서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 담대하냐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흑암 세력이 있고 끊임없이 불신앙이 있고 끊임없이 가정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흉내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은 보검전 하다가 잡혀가지고 몇십 명이 바울을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거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작게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환경으로부터 이 흑암 세력과 불신앙이 영적인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보검 누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금려철하에 되게 은혜를 받는데요 하나님 다이세 선택하신 기준은 중심이라 아니잖아요 중심 그런데 그 중심이 중심이 사실 언약이 있으니까 아니겠어요 그 중심이 여러분 마음 보니까 우리 집사람 보니까 우리 집사람보다 저가 더 문제구나 우리 집사람은 마음이 일심, 전심, 지속이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내가 변해서 그랬지 죽고 옛날에 우리 할머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옛날 할머님이 죽이 끌자 북을 끌듯이 그런 마음 상태가 계속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이 부분 속에는 그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조금만 좀 생각해야 돼요 담대하라 왜냐하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 증가가 될 이유가 있거든요 자 사도의 27장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다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풍랑 만났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사도의 27장에 보면 해, 달, 별이 해도 안 뜨고 별도 없고 달도 없고 밤에는 그리고 어둡고 풍랑만 며칠째 계속 잃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그때 교육제 수련회 갔었던가 이제 그 캐브리카를 탔는데요 이 서벌에서 중간에 이게 막 흔들리니까요 우리 탔는데 매매 탔는데 교구 전사님들이 계시길래 한두 명 있는데 내가 거기서 또 대교구장이 호박싱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속에는 막 이게 막 흔들리니까 중간에 딱 서가지고 제가 이게 그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보기는 안 그래도 뭐 근데 안쪽에 교구선사님들 계시니까 태연한 척 하는데 식은땀나고 확 이끌지 않으니까 두려워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싶죠 생명을 드리고 싶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트라마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남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업다운들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단학방 하는데 여러분 가끔보다 아픔 그게 되면 트라마가 올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있잖아요 장례가 나가지고 울산인가 가려고 우리 봉고자 타고 아침 새벽에 앞에 탔어요 앞에 탔는데 앞자리 탔는데 제가 십몇절 우리 장례 다니잖아요 처음으로 울산 가는데 앞에 봉고자 딱 탔는데 차가 막 달리니까 달리고 막 막 탁탁하니까 울렁증이 오는 거야 울렁증이 오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오면 어떡하지 울렁증이 처음으로 막 오는 거더라고요 무슨 말하면 트라마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 3명의 27장 24절을 보면 그 우리가 조금만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죽을 편이 있는데 이게 며칠째 이게 막 풍랑해서 이게 하면 사실은 제정신이 아닐걸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안전할 거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바울은 뭔 소리를 들었냐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의 인생의 모든 영혼 정신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24시 성령축만 누리고 복음 누리면 반드시 그 트라마는 치유되든지 아니면 넘어서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치유되든지 단해적으로 치유되든지 누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뭐 우울증이 있냐 그러면 호흡하고 복음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니까 어느 날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뭡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아시는 분 뭘까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안 말씀 안 하시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말하는 것은 매주 강단 또 이렇게 강단 말씀 통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아홉 가지 세팅이 있죠 세팅 그게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스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안되게 나가는 거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안되게 나가세요 히브리스 4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4-20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안되게 나가면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시공관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관을 초월하는 여러분 시공관을 초월한다는 말은 시간과 공관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비스 6장 12절에도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잖아요 여기도 사단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기도 사단이 존재한다면 우리에게도 사단이 유혹한다면 외국에 나가있든 어디에 가있든 자녀들에게도 사단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시공관이 초월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에에서 2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남녀 여정들에게 성령을 물불듯이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도 시공관을 초월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갈라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가 오듯이 하나님의 영이 오듯이 흑암이 결박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관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결박됩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 달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전도자의 내면 속에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의 축복을 지금까지 누려오셨고 앞으로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고 히브리스 9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스 9장 12절에 보면 자기 피로 염소의 피가 자기 피로 단번에 영혼이 속지하신 그리스대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영혼, 정신, 육신은 반드시 치유됩니다 아니면 넘어섭니다 바울처럼 치유가 안 될 자로 그 사단에 가시는 로마도 보아야 하는 이 나의 정확한 복음 미션을 걸림돌으로 방해하지 않고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바로 2, 3, 7의 빛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3세팅 있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에베스 4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물을 주시면 시후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26절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 다시 말해 인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3세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네요 3세팅이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게 되어지면 저를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2, 3, 7의 축복을 누리고 시 공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세 가지 그게 내 자신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응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장의 직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제가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중에 토요일날 축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후에 일주일에 딱 2시간 하거든요 4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분들 임원방이 있어요 10명 이렇게 딱 임원이 있는데 내가 처음으로 오늘 오전 10시 목요사역정 조작 모임을 제가 인도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원교회 클릭하면 생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보세요 10명이거든요 이 분들 내가 처음으로 내 피아를 했어 내가 구역 예원교회 대교구장이 목요사역정 조작을 내가 인도합니다 다 순서대로 하는데 일부러 딱 했다고 하는 이유는 축구하다 보면 내가 축구를 심리에서 같이 하는데요 남자 특히 남자들은 믿지 마세요 체질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축구하다 보면 막 그냥 알지요 여러분 저는 저는 이 보금이 보금이 되어있는 게 아니라 다 평신동 분들이고 내가 목사니까 그냥 나는 참는 거고 이분들은 그냥 뭐 그냥 그리고 저는 목사는 것 때문에 참는 거고 이분들 체질이 그냥 막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과 이삼질의 빛과 창조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애정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나 교회 현장에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거의 돼갑니다 결론 어제 수요일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요일에 드리는데 제가 문자로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문자 보냈는데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 지사님이 만나는 사람 많은데 일도 바쁜데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많은데 사업하는 건지 직장 다니는 건 잘 모르겠지만 만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한 명도 전도 안 한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보금 속에서 전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전도의 문으로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되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두 가지 하셔야 돼요 하시고 계시지만 개인 캠프는 전도자의 삶 그렇죠 지역 캠프는 시스템이거든요 11시까지 끝내겠습니다 11시까지 그래서 개인 캠프는 제가 김포 살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가끔 운동하면 가는 사우나가 있었어요 카운터에 일하시는 분이 60대 중반인데 처음 만났을 때 보금을 전했어요 거부하더라고요 자기 결혼의 전제 조건이 교회 다니는 거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큰 잘못을 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을 했는데 처갓집과 자기 아내가 딱 잘못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혼시켰다네요 그게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속으로는 안 믿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보금 전에 했더니 거부하더라고요 내가 3년을 관계했어요 전도하려고 음료수 사드리고 뭐하고 막 해줬는데 사드리고 막 했는데 카운터에 일하시는 분인데 그 음료수도 많이 사드리고 거기 오는 불신자들도 내가 관계하잖아요 김포에 하나 사주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사드렸는데 음료수 하나도 안 사주네 그거 천 원짜리 있고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깍쟁이 진짜 열받네 그랬거든 이분이 11월 6일날 그만뒀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속으로 야 진짜 깍쟁이 깍쟁이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내가 3년 동안 팔아줬는데 한 번도 구두도 팔아줬는데 전도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11월 6일날 그만뒀다길래 11월 1일인가 쯤에 갔는데 웬드로바를 나보고 실어보라는 걸 제가 약간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10만 원 넘어 사귀를 나면 괜찮다고 목사님 제가 그만두는데 목사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행에 있잖아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목사님 여기 목사님들 아침마다 김포에 있는 목사님들이 축구하고 오시는데 그분 단체니까 얼추어서 없잖아요 목사님은 3년을 지켜봤는데 목사님 진짜 목사라고 존경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죄송한데 내가 밥도 사줬지 만나자 송배식 하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아직 일숨이 있는 거 교회 나가는 건 아직 겁하고 싶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마음이 열리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캠프 하셔야 돼요 다 시간을 얻기 때문에 개인 캠프 하셔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 전하란 말이 아니라 언젠가는 복음이 일어납니다 개인 캠프 지역 캠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축복이 지역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께서는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